이 놈의 자식이 유세윤이가 학교 보내줘, 학원 보내줘, 과외까지 시켜주는데 성적이 이 모양이냐? 이 놈의 자식이 그냥 들어오면 그냥 진짜 죽었어 이거! 어? 아우씨 이거!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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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버지를 개만 시켜... 개만 시켜! 아 아버지 왜 이러세요? 개만 시켜! 왜 이러세요 아버지? 이게 씨... 아니 아버지 왜 이러세요? 아버지가 뭐라 그랬어? 어? 내가 백만 원 달라고 그랬지? 어? 내가 산악회 모임 나가가지고 한턱 쏜다는데 그게 아까워? 아버지 우리 집에 백만 원이 어딨어요 아버지? 먹고 살기도 힘든데... 에? 그러니까 못 들은거지 아버지? 내가 200달러에다가 내가 참은거야 어? 참은거야 어? 빨리 내놔! 빨리 내놔! 일로와 유세윤! 어? 이 놈의 자식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어? 네? 어? 이 놈의 자식이 또... 아빠가 또 얘기하는데 이게 또 스마트폰 안 하면 어? 계속 만지악거리고 너... 너 성적이 이게 뭐야 성적이? 네 아버지! 네 아버지 그러셨어요? 너 도대체 나중에 뭐가 되려고 그러니? 어? 뭐가 되려고 그래? 너보다 낫겠지! 너처럼 안 내면 돼! 애비 백만 원 안 줘? 어? 어? 그 짓거리만 한 거를?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? 이 씨... 돈을 줘요 아버지 네가 세윤이한테는 막 그 뭐라고 할 입장이 돼? 세윤이가 훨씬 나 너보다! 어? 우리 세윤이가 글쎄 그냥 해랍이 핸드폰 없다고 어? 핸드폰! 최신식 핸드폰도 사줬어 그게 이게 전화가 막 딴짓하고 막 이러고 있어도 전화가 오면은 손으로 요렇게 하면은 어? 전화가 받아줘 어? 막 요리 같은 거 막 하고 있다가도 전화 다 받아줘 어? 어? 이렇게 막 요리 같은 거 막 하고 있다가도 어? 전화가 오네 어? 전화가 와 한 번 쓸데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? 내가 전화가 이렇게 딱 이렇게 딱 잡고 요렇게! 요렇게 하면 전화가 오는 거야 어? 유세윤 너 일로 와 너 하루를 죽여? 어? 이 놈의 자식이 아버지 이거 속은 거예요 아버지 이거 고물이라고 해 아버지 이게 고물이야? 완전 옛날 거 완전 고물이에요 아버지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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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아분도 고물 아니에요 보세요 제 제 거는 뚜껑도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 할아버지 거는 뚜껑도 있죠 그렇지 뚜껑 있지 뚜껑 뚜껑도 있죠 그리고 그리고 제 거는요 이거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충전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꽂은 다음에 그냥 대롱대롱 막 이렇게 막 힘도 없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할아버지 거는 할아버지 거는 할아버지꺼는 할아버지꺼는 할아버지꺼 합체 이게 한번댕이가 됐네 불이 합체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닫았다 하여 무서워 띠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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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거를 이거 니가 쓰고 적어내 저거 저거 이거 좋은거에요 이거 좋은거에요 아버지 힘들어 죽겠어요 그냥 부인도 없는데 그냥 애들 이방이 끓이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제가 술 없이는 잠을 못 자는거에요 아버지 정말 속상해서 그냥 아휴 빈술을 그렇게 먹냐 돈이 얼마나 없으면 이렇게 빈술을 먹고 아휴 이놈아 이놈아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 자식놈 앞에서 그렇게 쿨을 먹어 어 애가 세윤이가 좋은거 참 많이 잘 배우겄다 이놈아 가정교육 아주 그냥 잘 돌아가네 어 너 이렇게 애비가 술먹는거 보고 얘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술먹고 막 운전하고 어 어 이놈아 어 개가 이런거 보고 그러면 어떻게 할거야 그러다가 뭐에 미쳤는지 그냥 지말로 경찰서 가고 어 그럼 이놈아 그런 쓰레기로 만들거요 아버지 설마 제가 여기서 이렇게 술을 먹고 그런다고 세윤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그런 개쓰레기 같은 짓을 하겠어요 아버지 네 얘가 제정신이에요 그래 이놈아 이런게 다 만약에 너 이런거 보고 다 배울 수 있는거에요 이놈아 설마 그러겠어요 아버지 세윤아 네 네 안그럴거지 네 왠지 느낌 아닐까 느낌 아닐까 안야되고 있잖아 안야되고 있잖아 안야되고 있잖아 안야되고 있잖아